누구세요? 누구냐? 뭐냐, 넌? 너 누구냐? 누구냐고, 너! 아니, 너 누구냐고, 이 X끼야? 아저씨는 누구세요? 학생! 정신이 좀 들, 학생? 너 이것들이 다 학생이래! 아빠야, 아빠. 당신 아들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. 어이, 고삐들! 맞을래? 기억날까, 이 X끼야? 내가 맞는 걸 싫어해서. 반드시 돌아간다.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되죠. 군대 다시 가시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. 응? 아, 이 눈빛. 비주얼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머! 야, 재킹이 또 맞아? 그 말을 믿으라고? 당신 배꼽 옆에 복숭아 모양의 작은 반짝이 있어. 괜찮다면 조금 더 은밀한 부위를 얘기해도 될까? 나랑 사귀자. 야! 이 엄마를 사랑한다. 미친 X! 어차피 우리 군련이야. 벌써 둘이 호린 신고까지 한 거야? 뭐? 아빠! 내 몸을 훔쳤어! 군둥이야! 경찰에 신고해! 119 112! 어이, 병원이들. 일로 와봐. 니가 와라. 개 멋있어. 지금 둘이서 짜고 지금 나 놀리고 있는 거지? 그렇지? 앉아. 얘기 안 끝났어. 이 자식. 아빠 앉아. 아, 예. 알겠지. 투데이 열렛고